자 바이오어자드 지오지판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작 같은 경우는 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풀스로 나왔던 게임인데 PC판이 옛날에 나온 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구할 수가 없고 또 옛날에 라바 TNT 뭐 부두 뭐 이러던 시절에 나온 거라 요즘 혹시나 구한다고 해도 제 그걸로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팀판이든 뭐든 PC판 좀 이식 좀 해달라고 해주면 좋겠다 항상 그랬었는데 gog.com이라고 고정게임 위주로 퍼블리싱하는 곳에서 이번에 1, 2, 3편 번들로 해가지고 PC판을 출시를 했어요 일단 1편만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직 뭐 한글 패치나 뭐 이런 건 나온 게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이런 느낌이다 해가지고 클리어만 한번 해봅시다 스팀판도 안 나오고 gog로만 나와가지고 근데 좀 아쉬운 게 에뮬레이터처럼 이제 막 쨍하게는 안 되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gog가 오리지널 화면발에 맞게 좀 이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가 에뮬레이터처럼 막 이제 해상도를 쨍하게 보정하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이건 좀 아쉽더라구요 일단 한번 해보게 일단 한번 해보게 우리 소리 달잖아 아무튼 이제 2편이나 3편 같은 경우는 에뮬레이터가 2편은 에뮬레이터로 한글판 불리면 갑자기 맛이 가더버리고 건너 그 동영상이 건너뛰어버리고 막 이랬어요 그 동영상이 건너뛰어버리고 막 이랬어요 브라보팀은 그룹으로 구입했고 아무튼 이번에 번들로 나왔길래 한번 저도 구매를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예전에 CD도 있고 글쎄 뭐 이제 PSN에도 있고 그렇긴 한데 또 PC판은 또 PC판만의 매력이 있긴 하지 않겠습니까 에슬라나 누가 모드를 게임을 모드 같은 걸 만들지는 알 것 같긴 한데 브라보팀의 헬리콥터였어요 그룹이 없었죠 그런데 흔한 기술은 아직도 있었네요 그러나 우리는 왜 그룹을 찾았죠 플랫으로 돌리면 이 약간 동영상도 살짝 좀 이렇게 되는데 화질이 아무래도 이제 CD 시절 그 영상이라 이것도 뭐 고화질 영상으로 리마스트는 게 뭐 아니지만 아 Case 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와 죄송 convictions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래 검열 안 돼서 나왔어 한 명대에 나왔어 크리스 레드필드 질 발렌타인 베리 버튼 베리 버튼 베리 버튼 베리 버튼 이게 뭐야? 와우 뭐지 베리 버튼 싸움다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우 와더 맨션 이제 약간 메밀레이터처럼 찡하찡하진 않죠 아 까마리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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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크리스 크리스 그럼 질 질 내가 갈거야 크리스는 우리의 파트너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영문버전도 있겠는데 영문버전은 자막이 없어서 그냥 일본어버전으로 받았어요 스테이 알러트 스테이 알러트 네 아무튼 에뮬레이터처럼 좀 쨍한 화면은 아니죠 보시면 재밌으면 조이패드 세팅해야대 안되냐 이거 대체 무슨 패드야? 이거 대체 무슨 패드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거 대체 뭐하는 패드야?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액박 패드가 지금 안먹고 있어 키보드로 하라고 나보고 크리스의 피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씨 키가 키가 헷갈리네 지금 패드가 안먹어가지고 오 소중 뭐 의식도가 나쁘진 않냐? 확인할까? 스팀판도 나올라나?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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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리지널 버전이라 음악이 그 디렉터즈 컷 그 주요 슈크 버전 거짓 같은 건 아니네 베리? 베리 뭐라구 encont금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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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ck to wester? 베리 어떻게hape Lucy & wester? 에뮬레스처럼 화면이 깨진다거나 에뮬레이터처럼 에뮬레이터가 깨끗하긴 한데 해상도 높게 올릴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약간 좀 깨지거나 이런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돌리면 이 뭐 배경화면 이게 좀 좀 이제 이상하게 나오잖아 자 나눠줘서 찾아보자 왜 스컴가 사라졌으니까 그런거죠 자 일단 1층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오케이 자 여기 깃픽이 있으니까 잘 써먹으라구 고마워 고마워 9달러였나 네 이제 1,2,3 번들러하면 24불 정도 옛날 주어시디 하나 가격정도 될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 자 근데 패드가 아니라가지고 안돼가지고 지금 패드설정이 안돼가지고 잠깐 헷갈려기가 피시파는 잉크리본 없어서 세이브가 되게 해놨구나 오케이 빨리 2,3도 나왔습니다 가능하면 한글빛이도 좀 나왔습니다 아 문스킵도 해줬구나 아주좋아 고전받아 되게 나 맘에 안들었던것 좀 알았는데 문스킵이 되는구만 일본어요? 어 뭐 간단한것정도는 그냥 알아먹어요 원래 이제 리마스터 뭐 이런것도 따로 무드 깔고 막 이래야되는데 스토리는 다 아닐까요?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라 알아먹고 해줘요 오케 오케 저장? 저장? 샤워? 오케이, 오케이. 고소. 굿. 아 그래도 이제 PC판이 확실히 낫네 그래도 이제 프레스의 에뮬레이터나 에뮬레이터대로 좀 약간 좀 어색한게 있어요 확실히 100% 이제 재현을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상도 쨍하게 올리고 보장을 해도 어... 네 아마 안됐을거에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제 PC판을 안해봐가지고 저도 오리지널 이것도 원래 이제 옛날에 이식한 PC판 기반으로 만든거고 다시 그걸 어떻게 파해가지고 만든거고 아직 2, 3편 안나왔습니다 네 1편만 나온 상태에요 지금 2, 3편 나오면 다시 한번 해볼거에요 근데 넌 베리? 저는 이거 고마워 고마워 저는 이거 제가 몇년째 계속 아 이거 좀 PC판 옛날에 나왔던 PC판이든 뭐든 좀 해가지고 좀 스팀이든 뭐든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했었는데 제발 이것도 이거지만 코드베로니카 PC판 좀 내봐 제발 제발 리마스터 까지도 안발할게 제발 부탁이다 1 2 1 3 1 1 신 왜 그치 괜찮네 아 이게 왁 이제 오히려 너무 쨍하면 쨍한대로 또 이상하거든 요런게임은 자연스럽 약간 실기? 옛날 풀스 풀스 실기가 더 안좋긴해 이거보다 사실이야 이게 찌.. 이제 풀스왕 같은경우로 3D가 이제 칩셋이 좀 안좋아가지고 막 찌그러지거든요 원래 에뮬레이터도 그래요 에뮬레이터도 그거 이제 좀 개선하는게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막 그 완전 깔끔하진 않아가지고 adopt Ulrich 아 아 아 아 아 아 헷갈리죠 근데 헷갈려요 잉크 리본 없이도 세이브 할 수 있게 해 준건 뭐 괜찮네요 에뮬레이터는 이제 순간 저장이 돼가지고 그게 더 좋긴 한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다 빨리 누가 한글 표시 좀 만들어줘 아니 내가 솔직히 내가 할줄만 하면 내가 만들고 싶어 고런거 전혀 볼지 몰라가지고 할줄만 하면 내가 만들고 싶어 빨리 두스리로 나와라 훨씬 스피디하긴 하죠 이게 게임마다 좀 다른데 이제 좀 약간 원본에 가깝게 그 당시 지금 지금 하면 지금 옛날 PC팜 같은거 하면 이제 프레임 제한이 없던 시절 게임이라 프레임 제한도 안되고 막 이러거든요 최대한 이제 막 100프레임 200프레임 근데 이제 또 프레임이 빠른건 빠른건데 그 시절 게임들은 프레임이 빨라지면 게임 속도도 빨라져 그리고 게임을 히트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이거요? 올릴게요 뭐 어렵다고 올리면 올리는거지 요즘 컴퓨터로 하면 이제 너무 느려지거나 너무 빨라지거나 너무 빨라서 게임을 못할 정도라서 너무 빨라서 게임을 못할 정도라서 그런 것들 이제 GOG에서 약간 그런거 많이 하죠 그런거 약간 이제 프레임 맞춰 그 제한을 그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준다거나 뭐 이런식으로 하죠 대단한 놈들이야 대단한 놈들이야 원래 GOG가 그쪽이잖아요 CD 프로젝트 플란드 회사잖아 그쪽에 하고 연계되서 HT판은 리마스터니까요 리마스터 리메이크 버전이니까 이거 한번더 리메이크 한거니까요 뭐 이것도 나온 96년도 막 이거 생각하면 그렇게 그렇게 나쁜 그래픽은 아니죠 엄청 좋은 그래픽도 아니지만 96년 5년 이때 나왔던거 같은데 이야기는 항상 나와요 한번더 리메이크 한다고 근데 그건 이제 뭐 발표가 될 때까지는 그냥 우린 모르는거니까 월광소나타 암튼 이번에 GOG버전이 나와가지고 덕분에 아우 에뮬레이터 안 돌려도 있어서 너무 좋다 옛날엔 에뮬레이터 같은거 돌리면 막 시비걸고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 지금은 뭐 애초에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는데 게임이 오래되가지고 아우 에뮬레이터 베이컨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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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제 시비를 긁어 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시비를 거는 거야 왜냐면 시비 걸릴 거리가 있으면 그냥 걸고 보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에뮬레이터를 돌릴 수 밖에 없는데 저도 다 시드 있고 정품 있죠 근데 이제 그 피스판 그 풀스판이 그래픽이 좀 더 그래도 어쨌든 보정을 해가지고 더 괜찮고 그리고 이제 한글패치 한글로 방송하려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정식적으로 한글판이나 한글패치가 없는 게임이라 그거 말이야 풀스판 말고 전화놓은 감사드립니다 아 확실히 이게 편하긴 해 딴건 몰라도 확실히 문스킵은 편하긴 하다 그나저나 지우지판이 나온 건 좋은데 스팀판 스팀판도 나오겠지 제발 나와 스팀판 아 근데 스팀판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지우지판이랑 크게 차이가 있진 않을 테니까 아 지우지에서 나온 게임들 스팀이 안 나온 게 아웃나 안 나오고 막 그런 거 좀 있나요 고전 게임들 그게 많나 있어요? 결국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거겠죠 게임 회사와 스팀패터 어우 리쳐드 무슨 일이야 족 이 집은 위험해지 엄청 말도 안 되는 괴물이 있어 아우치 아우치 넌 다쳤잖아 대체 어떤 괴물이구 엄청나게 큰 괴미야 거기다 중독된 것 같아 도? 정신 차려 혈청을 혈청을 발견했었는데 봤었는데 맡겨줘 내가 갔다 올게 고마워 그래서 혈청구에 와야됩니다 알았어 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브라운관 시절에 나왔던 게임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브라운관TV나 이런거 괜히 이제 막 브라운관TV같은거 이제 구정게임하시는 분들이 보는게 아니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하다못해 이 배경같은것도 그런거에 맞춰가지고 그 시절 TV해상도랑 TV에 맞춰가지고 찍어가지고 만든거니까 고것은 어쩔 수가 없쇼 Par my 하다 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 즉싱싱싱싱 football 웬일이 이제 CRT모니터나 막 옛날에 브라운관TV같은거 이제 좀 특히 특히 이제 좀 있어 청면 센슨'm tb 중에το 요즘엔 잘 안나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많이 생산 안된것들이 좀 있거든 수은이 브라비아 티비중에서 인치수도 큰거 그 당시 기준으로 큰거 그런걸 좀 많이 비싸게 팔더라구요 5천원원 감사합니다 저희 살이 세우기 예람답게 쓰리겠습니다 고마워요 혈청이야 정신차려 리처드 내가 지금 저기 여기 통신기야 내 통신기야 너한테 줄게 나는 리처드 조심해 질 죽긴 자 필요없는거 버리고 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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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다! 아이씨 아이씨 안된다! 안된다! 회복약 없다! 아 중독됐잖아 초천맛이면서 가야되잖아 어허허허 원래 요가 안 물리고 그냥 빡빡빡 나오면 바로 진행하면 되는데 혀청이 필요해 으영 베리 베리 베리? 베리베리?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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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좀 실기에 가까운 화면 물론 이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있지만.. 비키야.. 아유 비키.. 비키라고.. 비키라고.. 누워이.. 비키스트.. 까아.. 자 막 태어난 손..아이..아기.. 아기.. 그리고.. 어린 소년.. 꼬맹이.. 그리고 이제.. 꼬맹이에서 좀 더 진화한 소년.. 그리고 청년.. 와우 아우 중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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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라면 이제 정품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 정도의 의의가 있겠네요 에뮬레이터는 이제 확실히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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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아우 곧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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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흐하 Com 이 너만 해도 기본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거죠 이제 투스리도 나온다니까 곧 빨리 나와 어서 코드베로니카까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럴리는 없겠지 대콤스끼 나쁜놈들 내년쯤에 또 나오겠죠 새로 왜요 잘 팔리는데요 드래곤즈 도구마가 좀 지르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알아서 하겠지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캐콤도 캐콤대로 유산이 워낙 많은 회사라 이번에 역검도 나오잖아요 역검 원투도 역전검사 원투는 아예 해보지는 못했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저도 물 내리기 미세한 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멋있나 뭔가 이제 부자연스러움을 할 수도 있어요 화면은 더 쨍하긴 한데 비스의 미세한 유우한 그 느낌 이것도 이제 회상도가 완전 엄청 세게 올라간 건 아닌데 좀 약간 보정이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럼 가볍게 jamin 이쁘게 아 ло 요 요 요 요 요 요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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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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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일은 루이즈 맨션 한 번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 이 그 이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이펙트 풀스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 저 아 그니까 풀스판에서 느낄 수 없다기나 풀스 에뮬레이터에서는 에뮬레이터로 돌릴 때는 느낄 수 없는 이런 느낌 이 동영상의 깔끔함 레모델이고 두스바 제로와 스크류바 제로는 신 으웅 넘 으웅 펑 펑 펑 펑 랙이 아니야나 공식적인 루트로 PC판이 없었는데 아니, 그니까 있었어! 있긴 했는데, 원래 지금 시점에선 구할 수도 없고 구해봤자 이제 제대로 돌릴 수도 없어가지고 크아.. 상어를 끝때네.. 네, 맞아요. 그 CD 프로젝트 쪽에서 만드는 걸 거예요, 지오지가. 근데 막 윈도우 95 이 시절에 이식됐던 거라 지금은 돌리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 이런 고전 PC 게임 같은 경우는. 지오지가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잠깐만 돌아가도 못하잖아. 네, 한글판은 원래 원본 원장도 없어가지고. 뭐 누군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내가 할 줄 알려면 내가 하고 싶은데 저도 그런 건 전혀 못해가지고. 그런 재주는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는 에이퍼들다. 하하.. 어.. 글쎄요 뭐 만들면 어떻게든 만들지 않을까? 풀손 한글패치 뭐 이런것도 사실은 거의 열정으로 파악해가지고 만든거라 하신분 하신분 우리의 드론 촉수 어... 칼켄이 이제 무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좀 칼질 빨리하는 무전이 캔쎄 되는거야 아우 나아우 뭐해 이거 화염방사 아우 나아 진짜 볼 때마다 양파 같애 도와줬구나 날 구해줬어 위험했어 고마워 대체 이건 대체 어떻게 든 곳이야 여쭈구 저쭈구 알았어 그건 그거고 난 내 길 가야지 빠염 웨스커 웨스커 살아있었어 쥔 무사했구만 쟤 제가 할 때에서 말이에요 어디 있었어요 미안해 나도 사고가 있었다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녀석들이 어... 공격을 해와서 그랬군요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자 어쨌든 탈출이 먼저야 당신 말이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저택이 이럴 수가 있으면 지금까지 안 가봤던 곳에 한번 더 가볼 수 있을거야 한번 찾아봐 다른 곳에 알겠습니다 나 전 이제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부탁할게 이 느낌이지 돌아가자 이게 지금 라디오 여긴 브래드야 누구든 응답해줘 어쨌든 진호를 브래드 브래드 진짜 망가졌쪄라 아 대충 못들었네 신호를 달라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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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흔터 쎈 척은 스위치 매그럼 탄이 있죠 아직만 필요 없다 최후에서 상 아직도 안전하게 두들끝 오늘은 스위치 뱉 뱉 뱉 멜탄노 놓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평갈이 좀 세요. 그리고 잠깐 농담이죠? 무슨 짓이에요? 아, 젠장. 미안해. 내가 다른 로프를 가지고 올게. 여기서 그냥 진행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기다리는 게 플래그라서 잠깐 멍 때리고 있으면 됩니다. 한 30초 1분 벌써 7시야. 자, 로프를 잡아. 피곤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난 괜찮아. 자, 이걸 찾았어. 패스워드. 패스 넘버. 하지만 않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원래 저 패스코드를 했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사실 이쪽이 더 빨라요. 빠르기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돼. 다른 루트로 가는. 목적지까지 다른 루트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건데 저 기다리면. 근데 저 기다린 게 어쨌든 또 플래그라가지고 안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근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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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있어? 아, 기억이 안 나. 우리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던가? 이게... 이게 옛날... 이게 오리지... 이제... 어... 그... 나중에 나온... 그... 듀얼 쇼크... 디렉터즈 컷의 어레인지 모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자꾸 헷갈려. 항상. 여기서 까불어이? slapping.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게 원래 저 도어록이 아하 비켜 아까 그 패스 넘버로 저쪽에서 열고 들어오는거죠 제대로 하네요 아까 그 다른 루트로 갈려 아 헷갈려 모디스크를 또 오리지널에서 어디 썼더라 다시 엘베 타고 돌아가면 되지 그리고 이벤트 원래 초반에 오는 이벤트 모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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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ди 모디 merchant 모디스크 모디키 본다 헷갈리네 하지만 그 포키구이는 하지만 그 포키보이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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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타이밍이 왔었지. 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하지만 어두워서 위험하니까 같이 가자고. 자, 함께 가겠습니까. 좋아. 가죠. 자, 내가 한번 널 커버해줄게. 같이 가자고. 왜 그래? 혹시나 그러면 내가 먼저 가도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자, 부탁할게요. 베리. 이러면 이제 제 혼잔가? 네? 아니요. 엘리코. 베리도 함께인가. 괜찮아? 엘리코? 스타즈는 끝났어. 배신자가 있어. 엘리코. 엘리코. 베리가 엘리코. 베리가 엘리코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욕을 먹는다. 그리고 난 내길 간다. 안녕. 안녕. 베리, 크로zess이야. 불려 불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맛있는 냄새가 자꾸 나는데...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여기서 뭐 디스크. 이거 리메이크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Tina Davies. 여기. 별기가 늑대였나? 영수아 고! 오우! 아 잠깐 조장하자 내가 조장해야돼 어이 조장이 안되요 없잖아 아 근데 그럼 일단 내려가 그제 걔 군인 컴퓨터가 만날 시간이구만 아 아 아 아 그 시절에도 쿼티 잡화는 썼을텐데 정말 믿을 수 없는 항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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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코드 하나 풀고 나간다잉 1평 같은 경우는 좀비들의 단체로 한꺼번에 못 밀어가지고 잘못하면 연속으로 처맞고 죽어요 연속으로 잡혀서 물리고 에이씨 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2평 2평 3평 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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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평 3평 2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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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 가족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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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가능하게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크리스 구하고 빠져나가자 아 나가자 자 이제 크리스 구하고 빠져나가자 아 나가자 열어 아 아 아 아 아 아 크리스 아 웨스커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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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날 잊잖아 날 잊잖아 엄마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난 잊잖아 하늘때만큼은 내가 보고 싶은 날꺼야 그 손끝이로 잘 알았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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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여사 시스템 에이 순 조기야 저정도 하니 도전 발사아악 이것도 에뮬레이터에서는 까맣게 안타고 이제 그대로 색깔 남아가지고 입바끔바끔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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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